우리나라는 표절을 아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사실 무한도전조차도 일본의 어떤 예능을 처음엔 좀 많이 베껴왔죠 이거 다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일본 예능 중에 매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예능이 있어요 제목을 까먹었는데 가키노츠카이 멤버들이 원래 하던 거 웃으면 안 되는 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만화 같은 것도 엄청 베꼈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많이 했죠 현재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케이팝을 따라하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하죠 이제 우리가 더 잘한다 방탄소년단 잡아보겠다고 일본의 최고 수준의 인기를 가진 아라시라는 그룹이 미국의 유명 프로듀서하고 손을 잡고 미국에서 음반 발매를 했죠 솔직히 소신발언할게요 아라시 멤버 전원보다 제가 노래를 더 잘해요 지금은 뭐 보면 이미 이제 드라마까지 일본은 이제 드라마가 많이 정체가 됐어요 저도 00년대에 1바라서 일본 드라마 뒤지게 봤습니다 일본 드라마가 90년대하고 00년대에 피크를 찍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80년대 90년대잖아요 일본 드라마 예능은 90년대 00년대 일본 드라마 그때 진짜 대단했어요 일본 드라마는 진짜 돌려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00년대에 일본 드라마를 좀 보던 사람이면 2년 3년쯤 보고 나면은 씨발 내용이 다 똑같아 그 뒤로 물론 몇몇 대단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갈하이라든지 한자와 나오키 뭐 이런 건 대단한 드라마죠 1 예를 들어서 제가 다키우츠 유코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런치의 여왕이라고 2002년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20살 때 아마 본 걸로 기억하는데 이 드라마가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함박스테이크를 굉장히 잘하는 오래된 어떤 가게가 있는데 형제끼리 어떤 형제는 이제 우리 가게도 후랜차이즈화를 하고 요즘처럼 가게 리모델링 예쁘게 해가지고 함박스테이크 5만원에 팔자 이런 형제가 있고 어떤 형제는 전통을 지켜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던 함박스테이크다 미군한테 받은 레시피 이러면서 여전히 8천원 주고 팔아야 된다 우리 집에 와서 점심을 먹어주는 손님들이 있는 한 우리는 이걸 계속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고 막 연애도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드라마예요 어렸을 때 보고 감동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장인정신이구나 우리나라는 요런 게 좀 부족하긴 해 사실 우리나라는 뭐 장사 잘 된다 그러면 다 따라하고 이거 유행하면 막 존나게 생겼다가 망하면 다 없어지고 탕우르같이 대만 가스테라같이 막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일본은 확실히 장인집이 좀 많긴 하잖아요 우리보다는 더 그래서 아 이런 장인정신이 있구나 이렇게 일본 드라마를 제가 2003년도에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들을 한 10년을 안 보다가 중세를 찍자인가? 이게 2016년작입니다 14년 뒤에 드라마인 거죠 2화까지인가 봤어요 요거는 만화 출판부 이야기예요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출판부도 중요하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인 그러니까 누구나 바라는 일본인의 캐릭터 뭐 만화를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우리의 데미그라소스를 포기하면 안 돼요 14년 뒤 만화는 펜으로 그려야 한다고요 일본 아니메 전통을 X발 변한 게 없어 근데 요거 때문에 좀 생기는 저시기가 좀 있죠 일본은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맛집이 있으면 그 역사 같은 걸 굉장히 존중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어떤 것들을 따라할 때 일본인들이 굉장히 막 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그냥 우리나라라서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계시겠지만 일본 자체가 따라하고 카피하고 훔쳐 쓰고 이런 걸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막 백 몇십 년 된 집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해장국 존나 유명한 집이 생겨 얘가 10년 동안 장사 존나 잘 됐어 10년이 뭐야 이 집이 6개월 정도 불티나게 팔리면 바로 옆에 해장국집 생기죠 바로 옆에 또 생기죠 원조 할머니 국밥 진짜 원조 할머니 국밥 계속 생기죠 거기가 국밥 거리가 되죠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 일본은 만약에 전통 메밀면 집이 있다고 쳐요 거기가 장사가 존나 잘 돼 그 옆에다가 메밀면 집을 차리면 사람들이 안 가요 여기는 따라서 만든 가짜라고 안 가 그러니까 일본이 그 백 몇십 년 된 집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면 훨씬 더 뭔가 좀 잘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장단점이 다 있죠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잘 못 올려요 내가 의리를 지켜서 전통이 있는 이 집에서 단팥빵을 사 먹어 이 집은 지금 10년째 단팥빵이 2천원이야 2,500원으로 못 올려요 정말 애지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는 대신에 존나 깐깐해 맛도 변하면 안 되고 가격도 변하면 안 돼 정말 느리게 올려야 돼요 가격을 한 10년 유지하다 올려야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신 장사가 잘 돼 가격 존나 올리죠 우리는 프랜차이즈도 가격 쑥쑥쑥 올려버리는데 뭐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냥 특징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메밀집에서 메밀 알레르기로 아들이 우동집 하면 사과문 걸더라 그러니까 일본은 사회 구성원들을 톱니바퀴로 생각을 해요 내가 혼자 튀어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야겠다 우리 동네를 잘 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우리는 다 톱니바퀴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하면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마음이 더 커요 우리나라에서는 아 성공하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고 미국은 아마 더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폐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요 난 톱니바퀴야 그럼 내가 빠지거나 나라는 톱니바퀴가 고장이 나면은 기계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대를 받았을 때 이거를 제대로 보답을 못하는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도 아까 메밀집 같이 여기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메밀집을 100년 동안 하셨어 내가 물려받아 내가 메밀이 알러지가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동집으로 바꿨어 내가 어디다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도 사과문을 게재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집 메밀면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을 실망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사다 마오라는 피겨스케이팅 천재적인 소녀가 나타나자 국가적으로 푸쉬를 합니다 얘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굉장히 푸쉬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김연아 선수하고 아사다 마오 선수하고 훈련 여건이 이렇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가 이겼다 대단하다 이런 거 선전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아사다 마오가 엄청난 푸쉬를 받습니다 언론에서도 띄워주고 근데 김연아 선수한테 져서 올림픽 금메달을 못 땄죠 욕 뒤지게 처먹고 있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나라는 이상해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못 땄 수도 있지 왜 저렇게 욕을 해?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기대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사다 마오 스스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멘탈 나가는 애들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모닝구 무스매를 좋아했거든요 모닝구 무스매 멤버 중에 10대인데 담배를 피다 걸리고 20대 극 초반에 30대 남자하고 온천 여행 갔다 걸리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압박이 너무 심해 우리나라도 연예계 압박 심한 편이잖아요 장원영 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딸기 두 손으로 먹었다고 욕을 처먹고 막 이런 억가가 존나 심하잖아 이거보다 몇 배가 심한 게 일본 연예계 아이돌은 아이돌이어야 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다운타운이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개구 듀오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경규 아저씨 수준의 연배예요 그분들이 하는 토크쇼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닝구 무스매가 나왔는데 모닝구 무스매 멤버 중에 두 명이 굉장히 순수한 멤버가 있었어요 카고하고 찌지라는 그 두 명이 이제 한 중3쯤 됐나? 너무 귀엽고 순수하고 이러니까 MC가 제발 변하지 말고 이대로 있어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응원하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름끼치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유재석씨가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아이브가 나왔어요 장원영씨한테 제발 변하지 말고 이대로 순수하게 있어줘 라고 말을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런 나라인 거야 뭐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TV에 나오고 유명한 사람한테 엄청난 기대감을 주고 그 사람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길 바라고 그게 안 되면 엄청난 돌판매질을 하는 거죠 각 나라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무라 타쿠야는 엄청난 놈씨 저도 기무라 타쿠야가 정말 괴물 같다고 생각해요 기무라 타쿠야 전성기 보시면은 정말 우리나라 원빈 정우성한테 뒤지지 않거든요 정말 미남입니다 기무라 타쿠야는 관리를 잘 받지 않아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관리를 좀 많이 받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형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시술이라든지 케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받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기무라 타쿠야는 옛날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걸 안 받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정도 안 하고 머리 같은 것도 뭐 되게 특별한 스타일을 하지도 않고 물론 그 사람이 하면 다 특별해지긴 하지만 옷 같은 것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입지 않고 기무라 타쿠야 그래서 지금 되게 사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니즈 스마프라는 최고 그룹의 최고 인기 멤버 거기다가 드라마 출연만 하면 시청률이 기본이 30몇 프로 좀 친다 하면 40% 나와버려 일본 드라마 역대 시청률 랭킹 보면은 한 10개 뽑으면은 한 6개 정도가 기무라 타쿠야일 거야 뭐 급을 나누긴 좀 그렇지만 여자 어떤 연예인분이랑 결혼을 하셨죠 근데 사실 기무라 타쿠야가 이분을 약간 의아한 정도 근데 임신을 하셨어 바로 책임지고 결혼해버리죠 기무라 타쿠야가 그때 최전성기였거든 바람 한 번 안 피고 스캔들 한 번 없죠 일본은 그 바람을 좀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유명한 사건 되게 많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차임표 아저씨 같은 느낌 그런 거 봤을 때 진짜 괴물인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누가 어떤 사건 사고 일으키면은 전부 하차시키고 자속기관 들어가고 하는 게 약간 일본을 좀 따라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거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좀 있잖아 특히 요즘에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캐스팅이 되고 막말로 캡틴 바블 같은 사람 보면 그 배우가 여러 문제를 일으켰잖아 근데도 계속 하잖아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교체가 됐을 거고 일본이었으면 연예계 은퇴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문제 일으키면 미국은 진짜 범죄를 일으켜야지 교체가 돼 그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본이 아마 기독교인 비율이 1%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근데 결혼식을 전부 교회에서 해 그래서 그 교회 신자가 많지 않으니까 교회가 부족해서 그냥 결혼식을 위한 교회가 많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뭐 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 아무래도 좀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이 좀 있는 나라로 좀 유명하죠 물론 우리나라도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인종에 대한 차별 없는 나라 절대 아니죠 좀 폭력적인 차별이 없을 뿐이지 은근한 차별은 굉장히 심한 나라고 동남아 분들이 많이 느끼시죠 중국 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좀 다른 느낌이 뭐냐면 동남아나 중국 같은 데를 싫어하면서 서양 문화를 좋아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서양을 너무 좋아해 특히 일본이 좋아하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데죠 강대국, 서구 열강 존나 좋아하죠 그래서 일본인들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 하나 있었어요 파리 신드롬이었나 봐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리라는 도시가 너무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실제로 파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어서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가는 경우가 일본인들밖에 없대요 물론 이런 분들이 흔한 건 아닙니다 극소수겠지만 그리고 요즘 일이 아니고 조금 옛날 일이고 그게 이제 옛날에 그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애니메이션이 초대박이 났었고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었다고 해요 되게 순수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근데 삼국지도 연의와 정사가 있듯이 약간 프랑스 역사에서도 소설처럼 쓰여진 것에서 보면은 마리 앙투아네트를 굉장히 악하게 표현해놨죠 빵을 달라 이러면 저 사람들 왜 저래 빵이 없대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이거 다 구라라고 해요 마리 앙투아네트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 아무튼 그런데 아마 거의 유일하게 마리 앙투아네트를 되게 미화해서 알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인들 일본인들은 마리 앙투아네트를 굉장히 좋아하죠 베르사유의 장미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 베르사유의 장미를 봤던 이 여성분들 중에서 프랑스와 파리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인이 돼서 돈을 모아서 프랑스에 여행을 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희망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프랑스와 파리는 너무 아름다울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희망이고 두 번째 희망은 뭐냐면 일본 TV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일본은 특별한 나라다 아시아 국가지만 마치 서양 국가들과 같다 우리의 의식 수준 우리의 똑똑한 머리 우리의 외형 이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과 같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인들만 그렇게 좋아한다 이런 약간 주입식 교육을 받아요 TV로부터 요즘 얘기 아니고 옛날 얘기입니다 프랑스와 파리는 예쁠 거야 그리고 일본인인 나는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인들한테 사랑받을 거야 두 가지 희망을 갖고 프랑스에 갑니다 파리에 가요 쥐새끼가 너무 많아 길에 똥이 너무 많아 프랑스 사람들은 불친절해 인종차별도 조금씩 해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 프랑스에 가면은 또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영어로 물어보면 되게 불쾌해하기도 하고 영어 다 알아들으면서 절대로 대답 안 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2차 대전 때 미국이랑 좀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패전하고 나서 일본이 굉장히 힘든 시절도 겪었고 근데 왜 그렇게 서양을 좋아하고 특히 미국도 그렇게 좋아할까 이렇게 좀 의아하겠지만 조금 더 위에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유럽 국가로부터 총기 총포를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수입을 하고 은을 주고 샀다고 하죠 총을 그 총을 이용해서 전국시대가 끝나게 되고 일본이 통일이 되고 그 총을 이용해서 조선도 치고 중국도 치고 러시아도 치고 이러면서 일본이 강대국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좋아하나 싶기도 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이롭다 좋다 하는 게 좀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좀 결혼을 서양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굉장히 있나 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들은 유일신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일본은 대부분의 사물이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달, 태양, 시내가, 강, 돌, 나무 뭐 개구리 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믿지는 않아 근데 또 결혼은 교회에서 해 또 존나 웃긴 게 주례를 백인 신부님이 봐줘야 한대 근데 그 신부님의 자격은 상관이 없고 그냥 백인이 신부 옷을 입고 있으면 일본인들은 거칠애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실제로 속이 좀 썩어 골마 있어도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들한테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대 그래서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안 그런 척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키치 가난 백인 신부님처럼 생긴 애가 내 결혼식에 주례를 봐줬다는 게 중요한 거지 실제 그 사람이 신부인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좀 그건 좀 심한 게 저도 일본 예능 많이 봤잖아요 백인들은 조금 우월하게 좀 많이 나오는데 흑인분들은 보통 약간 코미디언 같은 느낌으로 우리 샘오칠이 하는 것처럼 약간 허당 캐릭터 이런 쪽으로 좀 소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보면 목사님들 중에 흑인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미국의 기독교인 흑인들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백인보다 흑인들이 기독교를 더 많이 믿잖아요 근데 웃기게 또 신부는 무조건 백인이어야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해